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가아 랜드를 만들건데요 크리스마스 장식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소품들을 벽에다 걸어 놓고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크래치 용으로 나와 있는 이런 재료를 지금 제가 구기를 했는데요 한번 다양하게 꾸며보시고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멋진 문인을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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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